우리 주말에 어디가? 우주어! 오늘도 역시 뉴욕에 사는 우주인과 함께합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뉴욕에 사는 우주인 인사드립니다. 우주에서 오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. 멀리 왔습니다. 지난주에는 우리 어디였죠? 지난주에는 캠핑장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멀지 않습니다. 멀지 않은 곳으로. 멀지 않은 곳으로. 그리고 지금 딱 가야지 좋은 곳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제 10월 넘어가고 11월, 12월 되면 야외활동하기가 조금 그렇거든요. 그런데 지금 날씨가 딱 좋아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아서 오늘 소개해드릴 장소는 거버너스 아일랜드입니다. 여기 배 타고 들어간다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여기가 이름만 들었지. 집계들 많이 안 가셨더라고요. 빨리 알려주세요. 일단 가시는 방법은요. 메나탄을 가셔야 되는데 메나탄 아래쪽으로 가시면 로우메나탄 가시면 더 배터리 마린타임 빌딩이 있는 그 근처에 배를 타는 곳이 있어요. 가버너스 아일랜드 들어가는데 페리가 따로 있는 거죠? 네, 그렇죠. 그거는 타게 되시면 시간당 보통 30분에 한 대씩 있는데요. 그런데 그거는 어른들은 산불을 받아요. 어른들은 산불? 네, 그게 그냥 거의 아일랜드 파크 들어가는 입장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, 그러니까 12살 아래는 프리고요. 아, 아이들은 프리고 어른들은 그냥 산불만 내면 되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시면 시간은 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그냥 배로 쭉 가시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늘 지금 날씨가 좋아서 그게 참 시원하고 아주 바닷바람 맞는 그런 느낌, 배 타고 가는 느낌, 뭐 그런 걸 잠깐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들어가시면 뭘 할 수 있냐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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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 가시면 뭐 그냥 큰 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. 네. 가시면 이제 바이킹,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수가 있고 네. 그거 렌트를 해주는 데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4명이 탈 수 있는 거, 2명이 탈 수 있는 거, 네. 한 명 혼자서 탈 수 있는 거. 네, 그런데 이게 시간당 빌려주는데요. 네. 지금 가격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요. 그때 당시에는 뭐 얼마였는데. 네.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시간당 빌리게 돼 있어요. 아, 시간당 빌리게? 네, 네. 그리고 뭐 사이드 힐이라고 해서 조그만 언덕이 있고 아이들이 그 미끄럼틀이라든가 슬라이드나 그런 걸 좀 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기가 참 좋아요. 네. 네. 그리고 또 해머 그로브라고 해서 해먹 아시죠, 해먹? 해먹. 네. 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잔디밭 같은 넓은 공간이 있어요. 그곳에 얘네들이 그거를 이렇게 해먹을 걸어놨어요? 해먹을 걸어놨어요. 그런데 뭐 지금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해먹을 걸어놔서 그냥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쉼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. 아. 그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거기서. 이게 또 바다와 그리고 맨하탄 아래 보시면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. 네. 거기를 이렇게 따라서 산책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즐기실 수도 있고 그런 공간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. 네. 그런데 또 이제 9월, 10월이 되면 이벤트를 하게 되어있는데요. 아, 이벤트. 네. 얘네들이 이곳에서 더 야드라는 곳이 있습니다. 더 야드. 야드 해가지고 플레이그라운드처럼 만들어놨어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가 쉽게 말해서 9월 26일 토요일, 10월 3일 토요일 두 번만 하더라고요. 내일하고 다음 주하고. 다음 주 토요일이요. 네. 그때 두 번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공간이냐면은 아이들이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플레이그라운드 같긴 하지만 뭐 다양하게 이제 놀 수 있는,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. 네.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. 오. 시간을 좀 마치셔야 될 거예요. 네. 네. 그리고 거기에 다 이제 지금 때가 때인 만큼 한꺼번에 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네. 30명까지 얘네 이곳에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30명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네. 그리고 여기는 대신에 이제 5살 이상인 아이들. 그 아이들만 받게끔 돼 있습니다. 아. 근데 이게 제가 봤는데 네. 그러니까 이미지로만 봤어요. 그 곳은 장소는 제가 봤었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꾸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. 거기를 꾸며놓은 곳에는 이제 뭐 쉽게 말해서 플레이그라운드 이제 이제 멍키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좀 변형이 돼서 뭐 그걸 좀 재밌게 만들어 놓은 것 같더라고요. 오. 네. 그래서 아이들 쉽게 말해서 5살에서 한 12살, 13살 정도 사이 네. 아이들이 가면 참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곳입니다. 여기 예전에요. 그 미로 찾기 있었던 걸로. 네. 그것도 지금 있어요. 있어요? 네.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쭉 타고 내려가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죠?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. 모르겠어요. 군대 가면 하는 거 아니에요? 네. 맞습니다.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. 아 그렇군요. 이거 미로 찾기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? 근데 여기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워낙 넓어서 네. 그냥 이게 잔디밭 같은 데서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뭔가 쌓아갖고 가셔가지고 피크닉을 할 수 있어요. 피크닉.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피크닉을 하시다가 자전거를 좀 타시고 아이들은 또 그 곳에 가서 플레이그라운드 가서 좀 놀고. 아 좋네요. 꿈에 그리던 뉴욕커의 생활. 맞습니다. 그리고 로어매네탄이 딱 밑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게 딱 뷰가 또 기가 막힙니다. 이야 이게 참 좋네요. 이게 좀 이제 배를 타러 갈 때 그 근처가 이제 파킹이 조금 힘들긴 한데 근데 어차피 스트릿 파킹이 가능하거든요. 잘 찾으시면 스트릿 파킹을 하시고 걸어서 가셔서 배를 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 가베너스 아일랜드 이렇게 있고 제가 또 지금 보니까요. ID, NIC 카드가 있으면은 무료인가봐요. 페리가요. 그렇구나. 확인 못했네. 이거 저 있거든요. 있거든요. 다녀오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것도 있고. 아 그 여기 보면은 그 맨하탄 석양 이렇게 바라보면서 찍는 사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. 근데 굉장히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우주인이 또 갈 수 있는 방법 또 거기서 벌어지는 이벤트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 좀 친근하게 다가오네요. 네. 좀 전에 말씀하신 석양은 제가 볼 땐 여기가 좀 일찍 나와야 될 수가 있어요. 파크에서. 아. 그걸 나오셔가지고 바로 옆에 가시면 배터리 파크가 있습니다. 거기서 보셔도 되겠군요. 거기서 석양을 보면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기가 막힙니다. 아 그러면은 여기 가면은 우리 우주인 볼 수 있는 거예요? 어떻게 하고 계실 거예요? 여기 팔 하나 들어가지고 안테나 이렇게 좀 하고. 제가 생각을 해서 한번 공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다닐지.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가가지고 뉴욕에 사는 우주인을 한번 만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우주인은 주말에 뭐 하실 거예요? 이번 주말에요? 이번 주말에는 제가 지난주에는 맨하탄에 있는 뮤지엄이 새롭게 열었다고 해서 메트로폴리탄을 잠깐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사람도 별로 없고 참 좋더라고요. 어차피 뉴욕에 사시는 분들은 공짜이기 때문에. 그런데 이번 주는 이제 가을이 되다 보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까 집안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. 아 그래요? 그리고 아이들이 시기가 되니까 배치를 좀 바꿔달라고 하더라고요. 가구 배치를 하는데 자기 방을 좀 바꿔달라고 해서. 우주에서도 가구 배치 하는구나. 그래서 이번 주는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좀 보내려고 합니다. 지난주에 다녀오신 뮤지엄 좀 다음 주에 소개 좀 해주세요. 맨하탄에 수많은 뮤지엄이 있습니다. 여러 가지. 여러 가지. 모아 모아서. 액기스로 한번 해주세요. 이번엔 그렇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주에서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또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가보너스 아일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여러분께서 혹시 어디죠? 어떻게 가죠? 이걸 물어보시면 제가 또 이 정보를 간략하게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먼 길 오셔가지고 우리 지구인들에게 갈만한 곳을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뵈요. 네.